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사람으로서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사업가로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사업이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사업은 혹은 비즈니스는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조직이나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 뭐지? 정말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뭐 흠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돈 버는 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의 그 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이트를 한번 봐보세요. 물건, 용역, 고객, 그리고 다른 사업체,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인 인식 가운데 조직 아니면 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다 그 키워드는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이라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정이죠. 사업에 대한 정인데 저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버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좀 세 개를 나름대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나 혹은 사실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들의 문제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꼭 한번 강조해 주시겠어요. 남들의 문제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조직이나 활동, 사실 조직이나 활동은 생각 안 했었는데 여기 그 위키피디아 나와 있길래 좀 넣어서 썼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때 이 문제, 남들의 사업은 남들의 문제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 것,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으로 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문제, 일단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비즈니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사실 옷 한 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원하고 하기 위해서 옷을 파는 것처럼 물 같은 경우는 파는데 사실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뭔가를 원하게끔 하는 거, 핸드폰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이것이 코스메릭하게 뭔가 좀 더 자신감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기분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제세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것이 무슨 필요가 한, 필요를 한 문제건 아니면 필요가 없는 문제다 할지라도 남들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이 사업가로서 제 생각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그거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똑같이 티셔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우리 집에서 만들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피자 하나를 만드는데, 한 판을 만드는데 뭐 20불이면 만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20불보다 더 되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집에서 만들어도 더 적게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생각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워런 버펫이 비즈니스를 살 때 얘기했었던 많은 부분 중에서 뭐 모우트라고 하는 컨셉도 있었고 근데 컴패르티브 어드밴티지 중에서 어떻게 이 가게는, 이 사업체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가격에 대한, 가격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고요. 뭔가 난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남들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수사업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거를 한 시간에 할 거를 나는 10분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세이브를 했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남들보다 더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가격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시크릿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터넷 사업을 하실 때 보통 물건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떼어다가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거를 찾기 위해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고 하겠죠. 근데 아무튼 가격이라고 하는 조건 나는 남들보다 가격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나 똑같은 제품을 판다 할지라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거 이게 제 생각에는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많이 말씀드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 우버라고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있죠.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ASB라고 하는 자료로 가면 돼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타고 가면은 남들보다 시간이 더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니까 뭐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뭘 찾는지 사람의 뭘 찾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돈이나 시간인데 아까 돈이나 시간인데 이거는 이 가치 이 문제를 돈이나 시간으로 이제 바깥측이 하는 게 이제 사업인 거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사업가로서 한번 생각해봐서 이 문제를 돈이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사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들으시고 사업가로서 꿈을 꾸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실 때 과연 나는 남의 문제를 뭘 해결을 하고 문제를 뭘 내가 보고 있나 그리고 그 문제가 나는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서 나의 돈 혹은 시간을 아꼈으며 다른 사람의 내가 돈이나 시간을 어떻게 아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뭐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자세하게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가 한국말을 하고 듣고 있지만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갑자기 딱 태어나는데 어 난 한국말 할 수 있어. 아니면은 몇 번 경험하다가 보니까 나는 한국말 몰랐었는데 한국말을 알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소통을 하고 어디 가서 누가 알려줬죠. 인수분해 하실 줄 아시면은 인수분해 학교에서 책이 알려줬던 선생님이 알려줬던 누군가는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가 교육도 오래 걸리는 거를 이제 줄여준 거죠. 남들이 그냥 내가 스스로 누가 알려줘서 간다 할지라도 이게 10년 걸릴 거를 좀 빨리 4년에 빨리 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이게 이제 그 사업의 모델이고 또 다른 너무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돈 버는 거는 다 비슷해요. 컨셉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고 계신 사업에 나는 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걸 시간이랑 돈이랑 어떻게 이걸 내가 바꿨는지 내가 인식을 하고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